채소들은 깨끗이 씻어 준비해주세요. 파프리카는 씨를 제외하고 자르시구요. 1cm 두께로 자르고 작은 네모 모양으로 써세요. 바트에 담아놓으세요. 애호박은 양 끝은 잘라내세요. 길이 방향으로 편썰어주시구요. 1cm 두께로 길게 자르세요. 작은 큐브 모양으로 자르시구요. 바트에 모두 담아놓을게요. 가지의 끝부분은 자르고 반으로 자른 다음 1cm 두께로 편썰기 하세요. 1cm 큐브 모양으로 썰어주세요. 소금 한 작은술 넣고 잘 섞어주세요. 오일 1큰술 넣어 팬을 데우세요. 썰어놓은 애호박을 모두 넣으세요. 중불에서 1분간 볶아줄게요. 뚜껑 덮어 4분간 익히세요. 불을 끄고 소금 약간 넣어 섞어주세요. 바트에 모두 옮겨 놓으세요. 오일 1큰술 둘러주고 썰어놓은 파프리카를 모두 넣으세요. 중불에서 1분간 볶으세요. 불을 끄고 소금 약간 뿌려 섞어주세요. 바트에 옮겨 놓으세요. 절여놓은 가지의 물기는 짜주세요. 팬에 모두 넣고 올리브오일 1큰술 둘러주세요. 중불에서 빠르게 볶으면서 익히세요. 바트에 옮겨 놓으시고요. 퀴노어 1컵은 씻어 준비하세요. 작은 냄비에 모두 넣고 물 2컵 부어주세요. 끓기 시작하면 중불에서 10분간 익히세요. 뚜껑 닫아 불을 끄고 4분간 뜸 들이세요. 스텐 용기에 옮겨 담으세요. 올리브오일 홀그레이머스타드 마늘 한쪽 으깨서 나오세요. 발사믹 식초 후추와 소금 약간 넣고 흔들어서 섞어주세요. 방울토마토는 4조각으로 자르세요. 샐러드볼에 담아주시고요. 적양파는 작은 크기로 잘라 샐러드볼에 넣으세요. 영양부치가 남아있어 넣어줄게요. 각각의 익힌 채소들을 크게 떠서 샐러드볼에 보기 좋게 담아내세요. 샐러드 드레싱은 적당히 뿌리고 먹어보고 추가하세요. 잘 섞어주시면 완성이에요. 하루의 수그러움으로 일주일에 한 끼가 편안해져요. 다양한 채소들을 매일 먹을 수 있고요. 오늘보다 내일은 더 건강해지세요. 시청해주세요.